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고양이를 한 마리 기르고 있습니다. 강아지를 키워본 적 없기 때문에 제가 뭐 강아지에 대해 이야기할 건 아니라 생각하고 강영욱이라는 사람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이 여자에 대해 집중해서 영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강영욱씨의 폭로 해명 영상이 아주 난리가 났는데요. 길고긴 해명 영상 중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6개월치의 사내메신저를 밤새워서 봤는데 여성시대에서 사용하는 혐오 단어가 막 나오더라. 한남소추라는 단어를 쓰면서 주변 직원을 조롱하는 여직원이 있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회사 업무 시간에 회사 메신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충격이었다. 그런 여성시대에서 사용하는 남염을 하는 여자들은 그 옆에 앉아있는 너무 성실한 남자 직원에게 막 뭐 냄새가 난다. 회사가 돈이 없어서 사무실이 작아서 저 냄새 나는 한남새끼 옆에 앉아야 한다. 이런 말이 너무 많았고 강영욱 대표를 조롱하는 건 당연했다. 이제 막 태어난 6개월 7개월짜리 아들에게 한남유충이라는 조롱을 하는 여성들. 강영욱씨가 지나갈 때마다 야형욱이 지나간다고 욕하는 여성들. 그리고 그런 한국 여성들을 옹호하며 사내매신저로 한남소축거리면 안 되는 거냐. 라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모습. 그 당시 일했던 여직원 2명이 jtbc에 기어나와 폭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옆통이 아주 두툼한 게 전형적인 그쪽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회사가 돈이 없어서 사무실이 작아서 저 냄새 나는 한남새끼 옆에 앉아야 한다라고 말하는데 진짜 냄새 나는 인간은 저 옆통 두툼한 백시언니아일까요 남성일까요. 여러분은 강영욱씨의 사건에 대해서 집중할 게 아니라 강영욱씨같이 작은 회사에서도 여성시대하는 여성인권운동가들이 남성혐오를 저렇게나 심각하게 하고 있었다는 것에 주목해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직원 중에서도 저런 여직원이 분명 있을 겁니다. 다만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인 거죠. 이 사실에 대해서 대다수의 여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형욱이 지나간다 이런 게 왜 조롱이야 한남이 왜 혐오단어야 한남소추 이거 남자들의 여론 끌어오려고 조작한 거 아니야 그 남직원의 한남력이 강했나 보지 나도 이렇게 생각해 여자가 살다 보면 한남소추라고 남염할 수도 있지 그거 밝혀서 갈라치기 당한 남자들 때문에 여자만 죽겠네 메신저 훔쳐보는 거 존나 음침하고 소름돋는다 라는 식으로 여직원의 한남소추 발언이 아주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우리 한국 여성들의 모습 여러분은 사내 메신저로 옆자리 남직원 험담을 하고 한남소추 한남유충 소리를 하는 한국여자가 정상으로 보이시나요. 직원들끼리 다른 직원 까는 거 왜 못하게 해 위대하고 존귀한 한국 여성님께서 스트레스 풀겠다고 옆자리 남자 한남소추 더럽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지 라는 저 아나무인적 태도가 과연 올바른 태도일까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한 가지 확실하게 느끼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여러분 옆에 우리 주변에 fm리스트들이 정말로 많이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그랬는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성의 88%는 미투운동의 지지를 표명했고 일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질문에 20대 한국 여자는 79%가 심각하다 밝혔습니다. 혹시 통계를 부정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성 중 88%는 미투운동을 지지하고 있다는 게 팩트인데 진실을 외면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여자들이 지금 사내 메신저로 회사가 돈이 없어서 사무실이 작아서 저 냄새나는 한남새끼 옆에 앉아야 한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인 거죠. 참 한심한 fm리스트들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저에게 구독 좋아요 누르지 마시고 강영욱씨 유튜브에 가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들. 오늘의 한 줄 요약. 이러니까 기업들이 여자 안 뽑으려고 하지 공과 살을 구분도 못하고 멍청한 짓에서 피해주니까.